자 골프항제 타이거우즈 타이거우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력으로 1975년 11월 28일 해시생입니다 사주는 얼며오년 무자월 갱수리래 정예시가 됩니다 타이거우즈는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을 받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금으로 받은 총금액은 무려 1500억원 이상이 되고요 나이키 등의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수입으로 우즈의 자산은 1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즈는 24세에서 31세인 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최고의 전성기로 실력을 발휘하여 7년 동안 140익에 대해서 모든 상금을 휩쓸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우즈는요 개인의 사생활에도 구설수가 많은데요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이 세상에 엄청 드러나서 밝혀진 주변의 여자들만도 약 15명 정도로 추진이 된다고 하니 여성팽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타이거우즈는요 월초부터 시작한 신수가 안좋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죠 우즈가 또다시 부활을 준비하던 중에 신축년 갱인월에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죠 우즈는 과거 허리수술의 이력까지 있는데요 담당 업사는 우즈가 선수로 다시 활동하기에는 비관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즈는 허리수술 등 알려진 수술 횟수만도 10회가 넘는다고 하니 다시 부활해서 전성기 때의 기량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 우즈의 사주는요 우즈의 사주는 연을의 얼개무 삼자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지 자중의 개수가 무게합으로 열기를 올리니 이 얼목이 넓은 무토의 땅을 장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무갱조합으로 갱검 자신의 가치를 무토 땅에 드러냅니다 파릇파릇한 얼목잔디와 무토라는 넓은 벌판이 눈에 그려지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됩니다 우즈의 최고 전성기가 24세에서 30세에서 7년 동안인데요 이 시기가 원국에서는 얼개무 삼자조합을 이루고 대운, 이 병술대운의 대운 병하가 을병경, 을병경 이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자신의 맹예를 높이고 재물을 거머쥐는 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을경합으로 방송물상이 발현되어서 상금 외에도 수많은 광고에 출연하여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되어 서포츠 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수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기운은 사주의 어떤 기운일까요? 우주의 사주에는 연지월지의 자묘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묘행이 있는데 이 자수는 자중에 개수가 있어서 온 세상에 생기를 퍼트리려는 기운이 되고요 또한 이 묘목은요 세사카 같은 기운인데 이 기운들이 자묘로 이렇게 자묘로 접촉을 하면서 생기를 퍼트리려는 기운으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성욕이 잠재되게 되므로 우주는 운명적으로 많은 여성들과 접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일찍 배우자 공연은요 양기가 저문 술토의 기운으로 대체로 배우자하고는 성관계를 만족치 못함으로 다른 여자들과 수많은 관계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주는 2021년 신축년이 들어서자마자 개인월 이민일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죠 올해가 이제 47시가 되는데요 원국시간이 정하의 시기이고 대우는 개수로 시주의 정해와 함께 정임계조합을 이루어서 정하의 중력 에너지가 약하되어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또 세운이 신축년으로 왔기 때문에 일찍 술토 천살과 축술미 사명을 합니다 대운 세운 원국이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져 사고나 수술 등이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세운 신축이 연간에 을목과 을신충하고요 연지의 묘목과는 묘축관계로 을묘목의 생기들을 상하게 하는 세운이 되어서 다리를 다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타이거 우주의 귀문 운명국을 봅시다 우주의 귀문 운명국은요 얼핏 보게 되면은 중궁의 일수 기가 아주 약한 일지, 세효, 칠하를 천충지충하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혹 몸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구조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아주 좋은 것이 중궁의 천반 이 구금 펜제가요 연지, 천반, 육수, 간을 생하고 육수는요 일지, 천반의 산목 인성을 진생으로 생하여서 일지, 천반, 산목에게로 구금과 육수가 성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천반에서 재간인의 모든 기운을 끌어와서 일지, 세효, 칠하를 산목이 영순에서 생하는 아주 좋은 혼국이 흐름됩니다 물론 자리와 월을 잃어서 아주 흉한 세효, 약한 세효, 칠하지만 항상 일지, 천반, 산목이 영순으로 생해주고 또한 우인자비 우측에는 분모수 팔목이 있고 좌측에는 이하, 행제하고 있어서 우인자비의 기운이 있어서 일지, 칠하가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일간도, 일간도 오토 오토 손에 임하여서 중궁의 강한 일수 기팽관을 제어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의 기문 운명국은 항상 중궁의 강한 기일수와 싸워야 하는 모습이라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과 진검승부로 한판을 게루어야 하는 장수의 모습과 같으니 승부가 바로 결정되는 스포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 전성기가 입궁 25세에서 30세로 이 대운이 십토 순으로 십토가 개망하고 자리를 얻어서 중궁의 일수 기기를 충분히 제한 운이 되고요 또한 신략한 세요 이 칠하가 오하방인 입궁에서 힘을 얻어 아주 좋은 운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많은 여성들과 스캔들로 부인과는 이혼동으로 게루는 좋지 못한데요 연지의 정제 부인인 사금은 공망자리에 그하고 또 이 사금이 묘방에서 거충을 당하므로 본부인에게는 애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반 이 구금 편제는요 성국으로 금수 목으로 이렇게 성국으로 결국 일지천반 삼목을 생하여 약한 세요 칠하를 도우는 역할을 하니 세요 칠하는요 정제의 사금보다는 편제 이 구금의 기운을 원하기에 우주는 본능적으로 구금 편제 여자들을 추구하게 되므로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과 스캔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올해가요 47세가 됩니다 47세로 대운이 이 금궁의 일지천반 삼목운이 되는데요 이 칠하가 해수방에서 약해지면서 임묘하는 자리가 되고요 47세 소윤윤운이요 소윤윤이 진궁 이 사금재운인데요 이 사금재가 중궁 일수기를 이렇게 금생수로 생하니 일수기가 세요 칠하를 이렇게 충하는 운으로 칠하가 충으로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47세의 소윤윤윤인 진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공망에 걸려있죠 공망에 걸리고 좀 시어라는 휴문과 헬강이 비친다는 초요가 있어서 결국 차사고로 부상을 입고 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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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